김희재 최신 뉴스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양식 누가복음 1장 37절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김희재 눈치제로 발표 가수 김희재님이 희남매 프로젝트로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김희재는 4월 5일 낮 12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음원 눈치제로를 발매했으며 눈치제로는 김희재 개그음원 홍현희 미스트로 출신 가수 김나위로 구성된 온성 프로젝트 그룹 희남매의 곡이다 흥견 리듬의 세미트럭 곡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작곡팀인 영탁 지강미 쿵비가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특히 눈치 없는 남자와 그를 답답해하는 여자의 모습을 재치있는 가사로 풀어내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신나는 브라스와 강렬한 일렉 기타 사운드 위에 김희재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보컬 김나위의 아름다운 음색 홍현희의 위키한 매력이 어우러지며 곡을 한층 풍성하게 완성해냈습니다 앞서 김희재 홍현희 김나위는 지난 2월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 학당의 제1회 랜선 팬미팅에서 눈치제로 무대를 최초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 사람은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좋은 호흡을 보였고 시청자들에게 에너지를 선사하며 협찬을 받았습니다 방송 이후로도 눈치제로 정식 발매를 요청하는 팬들의 반응이 꾸준히 이어졌고 김희재 홍현희 김나위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희남매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쳐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김희재 싱글 따라 따라와 김희재는 4월 8일 0시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싱글 앨범 따라 따라와 오피셜 포토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색감이 돋보이는 퍼플 슈트를 입은 김희재의 모습이 담겼으며 김희재는 독특한 소재의 망사 패션으로 포인트를 주는가 하면 웃음을 지운 채 긴 머리로 살짝 눈을 가리는 등 몽환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특히 흰색의 작은 원형 무대에 걸터 앉은 김희재와 그 곁에 어지럽게 놓인 로프, 체인 등의 시선을 자라잡으며 따라 따라와의 새 콘셉트에 대한 궁금증을 한층 높였습니다 신곡 따라 따라와는 김희재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이자 정식 데뷔곡으로 영탁이 프로듀싱에 참여해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탄탄한 가청력과 독보적인 끼를 발산하며 시청자와 팬들에게 즐거운 에너지를 선사했던 김희재는 따라 따라와 를 통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김희재의 선한 영향력 김희재 팬클럽 김희재와 희랑별에서 미랄복지재단에 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김희재 팬클럽 애 낀다 김희재에서 빅이슈 코리아에 마스크 400장을 기부했습니다 가수 김희재가 심향 영유학원에 70만원 상당의 간식세트를 기부했습니다 김희재의 도시락 기부 김희재의 힘여드는 선한 영향력 보육원의 도시락 기부 가수 김희재가 선한 트로트에서 진행한 이번 3월 가왕전에서 총 80만 525표를 획득하며 선한 트로트 가수에 등극했습니다 3월 31일 선한 트로트 측은 김희재의 이름으로 총 120만원 상당의 도시락 세트를 서울 소재 동명 보육원에 지난 3월 29일에 전달하였습니다 선한 트로트 가수는 가방전 결과에 따라 상위 7명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가수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올해 3월에 대비 일주일을 맞이해 김희재는 따뜻한 선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외 이웃을 위해 나눔을 펼쳐 끊임없는 선행을 베푸는 모범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희재의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김희재는 선한 트로트에서 3월 한 달간 진행한 침묵일 기념 투표에 총 23만 9672표로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 휴먼 브릿지에 상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2019년 대형 산불로 학교 창고와 교정화단이 전소된 인흥초등학교는 현재까지도 학교 숲에 대한 피해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선한 트로트 이벤트 우승 상금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소재 인흥초등학교의 숲 복원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또한 4월 중에 진행될 복원 사업에서 심어지게 될 나무와 함께 가수 김희재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박혜진, 박규홍, 투팍 토크여행 박혜진, 박규홍의 투팍 토크여행이 시즌3의 히든카드 김희재를 공개했습니다 투팍 토크여행 시즌3의 히든카드로 후반부를 책임질 김희재는 꼰대 인턴 상담소 투팍 토크여행 시즌2에 이어 시즌3에도 출연하며 투팍과의 우정을 과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즌1에서 순한 맛 김희재로 사랑을 받았던 김희재는 6개월 만에 투팍 토크여행으로 돌아오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박혜진, 박규홍과 함께 시즌2에서도 찰턱해미로 이미 호평을 받은 김희재는 다시 한번 유쾌한 투크와 노래솜씨로 밤절시 일상이 지친 청취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예정이며 특급 게스트 김희재를 공개한 투팍 토크여행 시즌3는 앞선 시즌을 능가하는 더욱더 다행해진 오디오 클립만의 이야기와 고막 힐링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디오 클립에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는 포부입니다 미스터트롯 탑6 뉴에라 프로젝트 계약 만료 이명웅, 김희재, 장민호 등 미스터트롯 6인 9월 12일 뉴에라 프로젝트 계약 만료 오는 9월 대세 트롯 가수 김희재 등 탑6의 전속 계약이 풀립니다 미스터트롯 탑6가 뉴에라 프로젝트와 맺은 1년 6개월간의 활동 계약이 9월 11부로 만료된다 2020년을 휩쓸고 여전히 트롯 대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의 향후 활력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4월 8일 TV조선 측은 9월 11부로 전속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맞다라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눈 바는 없다 탑6 본인들과 각 소속사들의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방송된 미스터트롯은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종편 새 역사를 새롭게 썼다 전국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임영웅부터 김희재 이르기까지 팬들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와 뽕송아 학당인데요 이들 프로그램은 최고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TV조선의 효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9월 전속 만료로 이들 프로그램이 계속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영웅은 물고기 컴퍼니 소속이며 영탁은 밀락으로 장민원은 호 엔터테인먼트를 원소속사로 두고 있으며 이어 정동원은 쇼플레이 이찬원과 김희재는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김연아, 김희재, 인증샷 음악인 김연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교대 입구 벨벳 스튜디오입니다 오마나 너무너무 멋지구나야 김희재님 곧 음원 발매 예정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노래도 잘하고 겸손하고 성품 좋고 참으로 진솔한 뮤지션입니다 4월 14일 발매랍니다 제목은 따라 따라와 대박 예감입니다 덕분에 귀호강 눈화강 제대로 했으며 녹음하나라 수고한 엔지니어 이상넛 감사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소서 모두모두 수고수고 대박나소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곡 따라 따라와는 김희재의 첫 번째 싱글이자 정식 데뷔곡으로 영탁이 프로듀싱에 참여해 발매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튜브도 김희재님의 정식 데뷔곡 따라 따라와가 대박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